대랄 잘 먹는 비결 뭡니까 근데 진짜로 네 깠더니 그 두번째 나오도록 아침에 되게 잘 뜨는 것 같아요 거기 드신분들 보니까 아침에 많이 뜨죠 이야 아침 몇 시에요 몇 시? 전 아침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누비형이에요 아 놀래지 마세요 현존 최강 그 4대랄 뿐 지금 그랜드 티어네요 요 아이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그 지금 에반 들어가는 우리 공덱 현현 공덱 이었죠 요걸로 일단 가고 대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야 자 일단은 트루드입니다 자 속속 반반 어우 떨려요 이 아이디 대 업 자 그 다음에 우리 짝꿍 아랑 아랑도 대랄입니다 대 권 속속에다가 막막하고 음 약공 없네요 음 자 그리고 에반 에반도 대랄입니다 어우 씨 저 치치 쌩쌩 대근 네 지금 한 메타에 맞춰서 근성까지 자 그리고 오르카 오르카 오르카가 대랄이에요 대신 오르카도 이제는 막 주에서 그냥 생존 역할이기 때문에 대신 잘 어울리죠 와 예 이식이네요 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텔론즈 예 텔론즈는 이제 맹진해서 음 그냥 이제 평타 힘을 좀 실은 그런 느낌 음 신화 스킬 방패 토비 그 다음에 요분 자 요분 맞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슈크림 붕어빵님 와 이분 섭외하기 정말 와 고액을 드렸어요 예 자 풀스는 조금 이분 뜻대로 찍으셨다고 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음 그렇죠 요거죠 가보시죠 고고 오우 응애애애애애 이야 사데랄 출발합니다 와 자 상대도 덱 갔죠 자 어떤 경기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방패부터 일단 방패 맞방패 오 일단 지우죠 근성 먼저 일단 지우는게 중요해요 예 서로 보반은 되기 때문에 상대도 맹습이네 쟤야 지면 어떡하냐고 아 무슨 소리야 사데랄인데 설마 지겠나 음 그럴리 없습니다 히히히히히 예 어 좋아 스킬 좋아요 지금 음 연쇄 투르도 한번 잡았고 서로 방패 타이밍 자 투르도한테 안 나갔네 아 형으로 잡았네요 이야 이건 게임 터졌네 시작부터 좋아 이분이 4대랄뿐만이 아니라 그냥 덱이 엄청 좋더라구요 보니까 예 창고에 승리자가 한 20개가 있던데 또 방패 키고 어우 지금 좀 약간 좀 오래가는 메타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오 죽었어 데랄 일단 에바는 먼저 데랄 빠집니다 또 서로 방패 키겠죠 어 어 돼지 가네 어 방패 안하고 꿀 꿀 뭐야 아 방패 막혔네요 하하 타이밍이 좀 음 관객해주고 보관 안되겠지 설마 됐다 뒷변 씬 평타 엄청 세죠 우리도 우리도 맹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트루도 먼저 죽이고 역전당하는 경우도 가로농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야 이거는 유지력이 대랄이라 거의 너미사병인 것 같은데 와 뭐야 무리쎄 이야 육성불사라 더 세네 아 어허허허 오 야 뭐야 이야 돼지까지 잡아주고요 부활 무사히 뱅스 뱅칭 방패 맞죠 와 안 들어가야 되겠다 방패 3대지 타니면 와 좋네요 꿀꿀 이건 안되죠 와 또 나왔네요 와 또 나왔네요 저 대기입니다 상대 일단 금성을 넣고 신속 에반 방패까지 똑같고 예 맛 방패 똑같네 음 트루그 최암 먼저 겁니다 와 이 메타가 근데 좀 극혐이라 아 연세드로 오죠 예 에바랄까지 가셔야죠 당연하죠 효공 아 트루드 먼저 잡습니다 부활 상대 트루드도 대 업 자 베랄 이제 한두개씩은 다 있죠 그랜드에 야 아직 한개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4개 와 트루드 죽습니다 벌써 죽였어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러면 대론즈 패시브까지 어 뺐구요 또 벌써 게임이 유리합니다 어 뭔가 세다 AI도 좋고 통감 보반 4천 까비 이야 이게 죽었네 자 대랄로 부활하구요 방패키고 변신까지 상대 이때 돼지 쏘주면 좀 꾸린데 어때 음 안써 어 와 역전 당할리가 없을거 같은데 자 변이 들어와요 골 골 오 야 딩렬 다 돼지 됐는데 괜찮아 이거 예 벨진 돼지입니다 아 상대 젤론즈 변신각 나왔고 변신 자 지금 돼지 벨진이라 어 앞줄이 다 해야되요 네 일단 방패 들어올 때까지는 버텨주면 되긴 해 방패로 해제가능하니까 와 맹진 평타가 엄청 세다 뭔가 더 세보여 이분은 이상하게 약간 느낌 느낌이 그래서 그런가 그렇죠 일단 와 맹습을 일단 깎아주고 폭발까지 고뎀 때려주고 으음 예 와 맹습 6900 69 90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 와 저도 죽음 대랄 빠짐 이야 왜이렇게 세냐 뭐야 아랑 일어났네 이거 안될거 같은데 연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연쇄 오 되네요 와 아까 델론즈 패시골을 빼놨기 때문에 이야 깔끔합니다 대랄이라 와 이거 뭐야 죽네 근데 돼지가 돼지가 돼도 저 벌을 하기 때문에 네 저 또 저 두마리 남았어요 정말 극혐입니다 꿀꿀이 꿀꿀이 되나 꿀꿀 오 되네 네 오호 돼지 돼지 잡죠 돼지고기 아 아냐 뭔소리야 오케이 꿀꿀 자 바로 방댁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현메타 방댁메타가 됐죠 방댁전 어떨지 일단 방댁전 리나가 힐을 하기 때문에 유지력에서 일단 우리가 딸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린 4대랄이기 때문에 그 유지력 대랄으로 한번 메꿔보죠 반반이라고 합니다 방댁전 지금 자 아잉히잉 좋아 근데 상대덱이 지금 플라튼이 있네요 원래 플라튼이 없는데 어 잘 안넣는데 이덱은 이덱은 플라튼이 있네요 보통 이제 헬레니아 들어가죠 예 일단 그래도 저분도 뭐 그랜드니까 네 혹시나 힐 했구요 고댐 천 들어오네 플라튼이 힘이 좀 많이 빠졌네 고댐이 자 우리가 원래 방댁을 잡는 그런 덱은 아닙니다 뿌잉뿌잉뿌잉 연세 없네 방패 들어왔고 방패로 최대한 실드 키면서 좀 보태야되요 예 우린 힐이 없으니까 상대는 힐이 있고 오우씨 델론즈가 조금 변신을 해줘서 맹신을 좀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변신을 어떻게 해야되지 아직 멀었네 스킬 한번 써야될 듯 오우씨 오우 오우야 일단은 플라튼 각성기 통감 되죠 오우 오우 델론즈 조금 더 찼어 한 대만 더 맞으면 돼 근데 상대 각기감이 많아요 각기감이 두개 아이가 와 손오 자 리나 각성기까지 풀피죠 이제 개극형입니다 과연 이거는 시간초과까지 봐야되요 예 판정승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판정승이 나올것 같네 어때에 방패 방패 아 근데 플라튼 톡치면 줄것 같긴 한데 피는 이제 못채우거든요 플라튼도 아 근데 리나가 힐을 안해주니깐 오 뭐 왜이렇게 센데 방패 와 변신합니다 오 각성이 많았는데 다행히 변신해주면서 맹진 활용해보자 한번 와 다행입니다 각개감 바로 맞았네 어 안되죠 예 바로 방패 방패이 막혔고 음 성라맹 네 오공 개 때리고싶네 깔짝깔짝 계속 방격오니까 무효화까지 쉬우고 조금 더 때렸어 아아 뭐야 와 진짜 부활 네 꿀꿀이 가네요 꿀꿀 오 리나 리나대지 좋아 오 자 리나대지 만들었어요 잠시 힐 못합니다 와 씨 자 델룬즈 와 데미지 뭐야 6천? 방금 평소에 6천 나간거 같은데 아 그리고 지금 맹습이 활약을 못하네요 아 진노를 활용해야될거 같네 그러면 현대 5성조율이라 아 아 오 이야 역시 델룬즈 윗스킬 이야 씨 피 한번 무척이 막았습니다 속공 너무 아깝다 속공 두번 찬스 있었는데 두번도 안알렸고 예 방패로 일단은 얼음 풀어주고 방패 바로 켜주고 와 체력 역전했습니다 자 리나 힐 쿨타임이구요 흐흐흐흐흐흐 리나 윗스킬 쓴다면 쿨타임은 줄겠지만 일단 안쓰고 있고 리나만 제발 필만 못하게 막읍시다 델룬즈 윗스킬이 제일 좋아보이긴 해 어 추가타 속공까지 가능하니까 오예 개쎄다 이야 지대면까지 주셨다고 하네요 역시 리나 잡는게 핵심이죠 자 플라텐도 피는 못채워요 지금 리나 지금 힐이 자 리나 힐이 거의 돌아왔거든요 자 자 리나 힐이 자 리나 힐이 돌아왔나요 2 3 2 1 2 2 3 2 3 2 2 3 2 구독자 한 번씩 놀라줘요~~ 안녕~~ 드신 분들 보니까 아침에 많이 드세요 아침 몇 시에요? 몇 시? 저는 아침 8시... 8시 밥을? 그때쯤에... 네... 그때쯤에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 8시에 그럼 무탑 20만개에요? 무탑 60만 포인트 먹어서 3개 까서 두 번째에서 먹었어요 나머지는 4성이었죠? 네네네 4, 6, 4 아이씨